홍지혜 씨가 직접 다녀온 제주국제학교 3곳,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아니, 뭐 시설을 보진 않았는데, 일단 저 바다를 보면서 공부할 수 있다라는 게. 수아는 공부하고, 나는 제주에서 놀고. 그러고 싶다. 로망이다. 이건 또 뭡니까, 이거. 시설 좋다. 아니, 그 드라마 그거 거기 갔다, 청남국제학교. 오, 여기도 건물이고, 여기도. 입구 찾는 게 일이겠어요. 그게 학교 건물이야, 대학교 건물이야? 안녕하세요, hello, nice to meet you. 안녕하세요. 현재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에 재학 중인 홍밀란이라고 하고요. 또 선생님께서 우리 학교에 대한 소개, 우리 학교는 이런 곳이다. 미국 본교는 무려 18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역사가 깊네요.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와. 이거 뭐 대학교야? 진짜 대학교 같다. 웬만한 대학보다 더 크더라고요. 우와. 3만. 3만 평이 넘는다고. 저는 여기에 가보면서 3만 평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를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하는 데예요? 여기가 저희 학교의 메인 빌딩이기도 하고. 메인 빌딩이 뭐가 있을까요? 식당. 카페테리아. 공연장이 뭐 세종문화인건가네. 우와. 고소관. 고소관도 엄청 커요. 우와, 되게 아이빌리그 같아. 네. 웬만한 대학 캠퍼스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걸어가는 게 일이더라고요. 이건 또 뭡니까, 이거. 우와. 야, 근데 이거 학교 안에 있는 연못이에요. 연못이에요, 연못. 킬링이다, 킬링. 학교에 있는 공원이 아닌 거잖아요. 와, 근데 학교에서만 남자친구랑 데이트해도 할 게 많겠다. 그렇죠? 네. 보내지 않겠습니다. 연못 아니에요, 연못. 학교 안에. 저희 가끔 이제 봄가을에 날씨 좋으면 선생님들이 이런 데서 야외 수업 같은 걸 하기도 해요. 정말 즉흥적으로 그냥 나가자 해가지고 어느 장소에 가도 다 멋있으니까 이렇게 수업을 자주 하신대요. 진짜 넓다. 볼 게 엄청 많은 거지. 저 정도 사이즈니까. 이제 중고등학교. 그렇죠. 6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학생들 작품으로 저렇게 꾸며놨네요. 건물 안이나 밖에 다 학생들 작품으로 다 꾸며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외국인 학교가 아트 수업을 많이 시켰어요. 맞아요. 야, 근데 무슨 학교가 이렇게 막 위가 막 다 트여서. 그러니까요. 엄청나죠. 이것도 다 학생들 작품. 저게요? 귀여워. 약간 미들 보는 것 같아. 약간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래, 나 저거 부러웠어. 저거. 그렇죠? 저기서 막 편지 넣어놓고 막 그거 막 옛날 드라마에 나왔잖아. 멋있네. 지금 양쪽으로 다 선생님들 목소리랑 학생들 소리가 들려요. 적극적이고 학부적인 그런 분위기가 저는 이 학교 안에서 느껴집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템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의 앞 글자가 딴 거죠. 그래서 스템인데 쉽게 말해서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융합 인재 교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좋은 말은 다 있죠. 원래는 스템이라고 해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중심의 교육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는데 이게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A, 아트가 들어와서 스템이 된 거예요. 이게 A가 추가돼서 R가 추가돼서.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한국말 하셨어요, 지금? 한국말 잘 맞아요. 지금? 한국말 잘 맞아요. 조금 하실 수 있더라고요. 뭘 위한 어떤 교실이에요? 로봇을 만든다고요? 만든대요. 사실 아무리 수업 내용이 좋아도 선생님이 영어로 수업을 다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걸 못 알아들으면 참 소용이 없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거든요. 저도 걱정되는 게 영어 유치원 그러면 안다는 친구들은 아예 적응을 못하는 거니까요. 다른 학교처럼 수업을 다 영어로 진행을 하지만 EAL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영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가까이에서 이 EAL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봤거든요. 선생님이 1대1로 또는 소규모로 쉽게 말하면 보충수업. 아, 개인 튜터처럼. 그게 프로그램인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마다 학업 수준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좀 조기 교육을 많이 안 받아서 영어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다리가 아프다 이제. 아직 안 끝났어요, 학교 국경이. 저 진짜 힘들어요.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스포츠죠, 외교인 학교. 우와! 야, 저거 뭐야, 올림픽 수영장이야? 우와! 체육 활동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너무 멋있어요. 축구장에 두 면이 나오네. 멀리 멀리 걷고 걷고 걸어가지고요. 겨우 도착했어요. 여기가 운동장이래요. 이런 운동장 다녀오셨어요? 학교 다닐 때? 이 사이즈는 사실 정말 놀랍더라고요. 놀랍네요. 주로 뭐 해요, 여기서?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진짜 기본적인 축구 같은 거나 저희 학교에만 있는 라크로스 팀도 여기서 주말에 훈련을. 라크로스가 뭐죠? 이게 세련된 운동을 하네요. 라크로스가 북미 지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친구들 나중에 그쪽 지역으로 유학 가는 곳까지도 생각해서 가르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까 저 선생님이 우리 팀 교실에서 봤던 그 선생님 아니에요? 예, 맞아요. 선생님들의 열정이 저 정도입니다. 주말에도 그냥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학교에 남아있는 아이들을 집중 케어하는데 같이 그냥 에너지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선생님들 열정도 대단하네요. 되게 다재다능하시다, 선생님들이. 이 학교가 미국 버몬트에 본교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의 본교가 따로 있으면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는 거죠? 네, 이 본교가요. 어떤 학교냐 하면 무려 미국 대통령을 배출한 전통 사립학교입니다. 미국의 30대 대통령인 켈빈클리지가 미국 본교 출신이거든요. 게다가 이 학교는 미국 교육부에서 우수학교로 선정된 명문 사립학교이기도 합니다. 제주국제학교 또한 미국에 있는 이 본교와 유사한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고 또 부모님들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보낼 수 있는 학교였습니다. 저는 지금 딱 두 단어가 지금 귀에 꽂혔어요. 네, 미국 대통령 유사한 커리큘럼. 우리 테리 여자 대통령 가보나요? 대통령? 아니, 너무 좀. 너무 멀리. 너무 많이 가셨는데. 그냥 평범하게. 사고 없이.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서 중요한 게 약간 아웃풋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떤 대학에 진학했는지가 좀.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대단합니다. 2023년 졸업생이 총 61명이었거든요, 이 학교에서. 그중에 48명의 학생이 미국의 명문대학에 합격을 했다고 하고요. 그 외에 학생들 또한 미국 외에 8개 국의 대학에 합격을 한 상황입니다. 저 시설과 저 커리큘럼을 유지하려면 학비가 좀 상당히 비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학비 국제학교 다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학년마다 차이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연간 한 3천만 원대 중반이 드는데 원화 달러로 병행해서 낼 수 있거든요. 유튜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요즘 굉장히 환율이 차이가 있잖아요. 유튜브는 달러로 들어오니까 이거를 바꾸지 마시고 잘 모아주시다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학비 딱 3천 들으니까 저는 그냥 여기 공립학교 우리 집 앞에 거기를. 쉽지 않은 금액이죠 진짜. 금액이 어마어마하죠. 왜냐하면 계산을 해보면. 12학년. 12년 동안만 다닌다고 해도 3억에서 4억이 나옵니다. 기숙사를 이용하면 또 추가적인. 학비만 그 정도. 학비만 이건 거예요. 확실히 큰 돈이 들어가긴 하네요. 첫 번째 국제학교를 보니까 또 다른 학교는 어떤 모습일지가 너무나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면 다음 두 번째 국제학교로 함께 넘어가 봅시다. 다음 학교도 너무 기대돼요. 바로 근처겠네요. 바로 다 붙어있어요. 여기, 여기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기 정말 입이 벌어집니다. 와, 이게 너무 대단하다. 우와. 학교입니다. 무슨 무술관 같아요. 근데 학교들이 다 되게 네모니모하지 않고. 동글동글하다. 너무 예술적이에요. 우와. 우와. 이게 이국적이다. 실례정화. 여기는 학교라고 말을 안 하면 무슨 호텔 로비 느낌이 나요. 진짜. 학교 들어갔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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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있으시네요. 너무 잘생기시고 영화 배우가 지금 서 계신 줄 알았어요. 우리 학생 입장에서는 이 학교 얼마나 다니셨어요? 저는 6년째 재학 중입니다. 만족하십니까? 아주 만족합니다. 사실 들어오자마자 이 외관에 제가 굉장히 압도가 됐는데. 이렇게 위에서 보면 꽃과 잎처럼 보이게 했대요. 여기가 제주도라 그런지 저는 이 동그란 귤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여기가 제주도라는 것 같아요. 여기가 진짜 좋다. 그런데 건물이 다 저래요. 다 저런 느낌이. 그런데 이게 또 재활용이 된대요. 친환경적인 교육 환경까지 갖추고 있네요. 사실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자랑하고 싶으신 게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학교에 대한 소개. 캐나다 여학교가 본교고요. 제주 역시 초등 과정까지만 남녀공학이고 중등 과정부터는 여학교를 운영을 해왔다고 해요. 그런데 올해부터 중등 과정에 남학생이 입학을 할 수 있도록 됐고요. 앞으로는 이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점차 상위 학년에서도 남학생 입학을 허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여학생들 학교였군요. 저는 근데 이 공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마치 그 어떤 식물원에 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딱 보니까 라이브. 도서관. 여기 도서관 끝납니다.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야, 뭐야. 나도 책 읽지, 이러면. 너무 평화롭고 완전 책의 천국이네요. 별마당이네, 별마당. 맞아요. 저희 도서관에는 실제로 3만여 개 다양한 언어의 책이 구비되어 있다고.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는 정말 너무나 환상적이겠어요. 세계 각국의 도서가 다 모여 있습니다. 되게 특이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깜짝 놀랄걸요. 이게 뭐야. 어머, 강연 같은 거. 계단형 강의실이에요. 여기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시인 선생님들이나 여기에 구비되어 있는 책 작가님들도 한 번씩 추천으로 오셔서 여기서 발표를 해 주시기도 하고. 한국에서 보통 사서 선생님 하면 책을 관리해 주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과 정기적으로 미팅을 하고요. 또 레포트 작성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외국 유학 갈 때 에세이 많이 쓰잖아요. 그런 준비를 미리 해 주는 것 같아요. 올라가 보겠어요. 또 있어? 또 있어요. 1층이 다가 아니에요? 어머 어머. 진짜 도서관이 크네요. 우와. 빈 백들까지. 이렇게 편하게 누워서 보고 앉아서 보고 할 수 있고. 고정관념을 깼다. 의자만 있을 줄 알았는데 누워서 보는 거고. 그러니까요. 우린 똑바로 앉아. 이거부터 하니까. 그렇죠. 맞아요. 자세 똑바로 한번 먹어. 자세가 왜 그래. 30cm 떨어뜨려.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이야. 도성환 하나 봤는데 벌써 만족스럽습니다. 그렇죠? 와. 오. 야. 우와. 여기는 좀 창의력 위주로 많이 가네요. 맞아요. 네. 앞서서 우리가 미국에 스템 교육법 한국에 들어오면서 아트 예술 분야가 추가가 됐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트 대신에 비주얼 아트. 그러니까 약자 V가 들어가서 스템 V라고 하는 거죠. 상진 씨 여기는 어때요? 수아 괜찮아요? 여기 연구실에. 수아는 모르겠고 제가 가고 싶은데. 다시 학교 처음부터 다시 다녀볼래요? 저기서 레고 조립하고. 그러니까 뭐든 해보고 싶게 만드는 분위기죠. 분위기죠. 저 조명은 목공 관련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서 선생님들한테 선물을 한다고 생각해요. 조명까지 직접 만들었는데. 이 공간에 머물고 있으면 그냥 틀에 박혀 있던 생각들이 굉장히 창의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 세포가 깨어나듯이. 맞아요. 그런 변화를 겪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미대도 저렇지 않아, 국내 대학들은. 여기는 퍼포밍 아트 센터리라고 제가 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장소? 얘는 또 뭐예요? 이거는 저희가 인생마다 한 번씩 연말에 대규모 뮤지컬? 공연 같은 프로덕션을 올리는데 거기서 학생들이랑 선생님이 콜라보해서 직접 만든 작품들을. 그런데 소품들도 다 저렇게 제작한다고? 네, 학생들과 선생님이 같이. 와, 공연을 하는구나. 이 공연을 준비하는 데만 몇 개월의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이 행사가 이 학교 안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큰 학예. 그런데 저렇게 행사하고 하면 애들 다 영어로 막 공연하고 그러면 부모님도 영어 지금 해야 되겠네. 진짜 많이 곤란하네. 옆 사람 웃을 때 살짝. 그런 증친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대봉 현장 진짜 크다. 소극장도 있고. 댄스 스튜디오. 학교는 뭔가 학어 매적으로 예술적인 재능을 뽐내고 싶은 분들이 정말 선호할 수 있나 껴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부터 이 뒤에 같은 데 다른 8개의 깃발이 있거든요. 이거 약간, 약간 해리포터 이런 느낌 아니에요? 호그와트, 기숙사. 모든 학생들이 이제 학년 상관없이 8개의. 진짜 호그와트네. 이렇게 대회를 해서 누구 클랜이 1등을 했는가를 겨루는 클랜 이벤트를. 너무 재밌겠다. 아니, 빗자루 시합 같은 거 하나요, 그러면? 스포츠! 아이스링크장! 수학 가나요? 왜 이렇게 넓어요? 수영장까지는 예상을 했는데 아이스링크장까지 나오면. 이거 진짜 넓어요. 우와! 이거 학교 안에 어떻게 이게 있을 수 있지? 이게 학교에 있단 말이에요? 네. 수업할 때 이 공간을 쓰는 거예요? 9학년까지는 수업의 일부분으로 아이스링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업을 해요? 거기서 학기도 하고 스케이트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클랜 기파를 보니까 한국의 호그와트라고 왜 불렀는지 알 것 같은데 일단 도서관도 그렇고 시설 하나하나 무엇보다 예술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너무나 압도적이네요. 네. 여기도 약간 학비가 조금 비쌀 것 같거든요. 저 나무들을 다 키우려면. 그렇죠. 다른 건 아니고 제주도에서 얼음 올려놓으려면. 얼음 아이스링크. 아이스링크. 수영장에. 궁금하시죠? 알아봤습니다. 일단 학년별로 상의한 건 똑같아요. 최저에서 3천만 원대 중반에서 최고는 4천만 원대 중반이라고 하니까 역시나 만만치 않죠. 감안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또 말이 없어지네요. 걱정이 되는데. 네. 비싼 만큼 혜택도 왠지 많을 것 같긴 한데 이 학교에 아이를 보내면 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혜택 같은 거. 뭐 가령 명문대 진학이라든가. 입별이라든가 이런 거. 뭔가 아웃핏이 좀 제대로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로. 지금 3천까지 있는데 지금 4천 5백 넘어가면. 이거 안 나오면 못 보네요. 파다 많이 나셔가지고 제가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스템 보이센터 보셨을 때 압도적이었죠. 그래서인지 현재까지 졸업생이 여학생들 뿐임에도 불구하고 20대 진학률이 굉장히 높아요. 졸업생의 3분의 1이 다 20개로 진학을 했다고 하고. 아마도 20분야의 어떤 글로벌 리더 여성이라면 이 학교에서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그럴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제가 이 학교의 커리큘럼 중에서 가장 관심이 갔던 게 캐나다 본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이었습니다. 9학년이 되면.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는 거구나. 네. 캐나다 본교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니까 학생들은 정말 여기에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는. 김아니oud 설정 음식뽑